아 아 아 아 지금 자조발 타고 영일대를 지나서 여기 어디에요. 한참 온거같아요. 지금 한시야 가까이 타고있습니다. 자전거 도로 잘 되어있습니다. 자전거 고물상에서 3만원 주고 사가지고 아주 잘 타고 있습니다. 내일 당근마켓 제가 아까 사진 찍어가지고 당근마켓에 올렸는데요. 아 싸니까 금방 내일 팔고 자전거 싣을 데가 없어서 팔고 가야됩니다. 그래서 자전거 오늘 내일 타고 내일 오후에 당근마켓 팔고 이제 또 떠나야죠. 사람 많네요. 일요일. 일요일이 아주 사람이 많아요. 여기 환호공. 사람도 오세요. 차도 엄청 많네요. 차도 지금 많고요. 사람도 엄청나요. 영일대 주차장이 아주 꽉 찼습니다. 영일대 제가 좀 세워놨는데 거기 일반 차량들도 오는데 완전 꽉 찼어요. 아우 사람 많아가지고 이제 차량 못하겠네요. 아 아 맞습니다. 날요일을oding 날요일 날요일. 날요일. 날요일 날요.